장세기 26장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윤리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물었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백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불레사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불레사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루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부엘 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헌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레기 친구 아홉삿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 아래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에서는 마흔 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브이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마스를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